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먹티를 한 안전지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4월 3일이고 전날 저녁에 스포츠 세포홀 배팅을 했었는데 적중이 돼서 환전을 신청하니까 바로 취소를 시키더니 경기 중 일부가 문제가 있다며 확인 후 처리를 해준다고 하길래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환전 안해주고 기다리게 하고 문의하면 계속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길래 끝까지 편히 봐주면서 기다렸는데 저녁에 젖단식으로 통보하고 당첨금 몰수 원금 처리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다른 먹티 사이트처럼 계속 지원을 시키다가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원금을 돌려주겠다? 잡리그 특성상 배당이 높기도 하고 최근 경기 분석해서 배팅을 한건데 700만원 줄 돈도 아까운지 먹티를 해버리네요.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하고 찾기 힘들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